이재명의 음식점 총량제가 지금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더 띄우는 식으로 저는 사실 이게 야당에서는 아주 난리를 치고 있고 특히 정의당에서 아주 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의당에서 왜 이걸 이상한 소리 하지? 이해가 안 된다? 이게 사실 누가 한 얘기냐면요 백정원 씨가 한 얘기예요 백정원 씨가 한 얘기예요? 왜냐하면 너무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고 지금 준비 안 된 분들 좀 나가달라고 그분이 그러셨어요 아예 그냥 골목식당을 하는 이유가 자영업 식당하는데 많이 들어왔 얘기가 아니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이걸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 분은 골목식당에서 자격증을 해야 된다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 실제로 허가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총량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허가제 자격증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격증은 허가제가 허가제잖아요 그런데 보통 백정원 씨하고 황교익 선생하고 사실 차이가 안 좋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똑같아 두 분 다 왜냐 사람들이 이게 음식 장사가 쉬운 장사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들었는데 이것만큼 사실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장사다 음식 장사 쉽게 생각하지 마라 다섯 개가 개업을 해서 한 개가 살아남고 네 개가 폐업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그 한 개도 5년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다섯 개에서 네 개가 죽는다고 하는 게 1년 안에 그리고 나머지 한 개도 5년 안에 없어진다 그리고 10년 이상 가는 거는 정말 몇 개 안 된다 100개 중에 한두 개가 10년을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안전하다고 프랜차이즈로 가는데 결국은 프랜차이즈만 배불려놓고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그냥 삶의 막바지로 내몰린다 여러분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무슨 비먼큐니 이런 거 남아있는 거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름 실명 하나 딱 걸어놓을게요 카페베네 지금 몇 개 남아있어요 동네마다 카페베네가 서너 개씩 없는 데가 없었어요 지금 몇 개 남아있어요 그럼 몇 년 갔습니까 카페베네 커피랑 이 커피를 비교해 보시면 아실 텐데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카페베네 커피 맛없다고 난리였잖아요 제일 맛없다고 그런데 왜 카페베네가 그렇게 많이 생겼겠어요 근데 있잖아 저기 중국인가 동남아인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잘 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한참 남았었는데 어쨌든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프랜차이즈 설명해주는 분들이 그것도 보면 컨설팅해주는 분들이 계세요 컨설팅해주는 분들이 카페베네를 많이 권했어요 왜? 이윤이 많이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섬겼는데 컨설팅 업체들만 돈 벌었죠 그랬는데 그게 프랜차이즈 본점이 망했어요 그랬는데 그 카페베네의 프랜차이즈 상호가 상호가 어떻게 보면 동남아로 진출해서 성공한 거예요 이게 참 특히 재밌는 상황이죠 창업주도 자살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상호가 성민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김어준 씨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백종원 말은 핵사이다 그러면서 왜 이재명 말은 뒷말을 자르고 전부 다 때리고 있느냐 이걸 또 기사를 쓰면서 김어준이 왜곡 보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외식업계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런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정말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또 왜 이게 이런 식의 됐느냐 하면은 이게 여러분 보세요 자영업 특히 음식 장사를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게 되면은 대기업들이 뭘 하시는 줄 아세요? 직원들을 막 자를 수가 있어요 야 너 나가서 음식 장사나 해 너 음식 장사하면 되잖아 괜찮잖아 내가 저기 퇴직금 좀 줄 테니까 나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? 그런데 음식점 총량지를 만들어두죠 기업이 함부로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? 못해요 이제 그렇게 아무튼 이재명 후보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언론들이 아무리 까도 유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건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날카롭게 고민해서 이런 말들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의 원문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